2000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독실이와 최사장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은 1990년부터 매년 주요한 뉴스를 뽑아서 흥미롭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발머리 최사장 보고 싶다고 난리입니다. 사진 없습니까? 다행히 없어요. 제보 받습니다. 당시에 최사장과 함께 충정로였나요? 같이 하셨던 분들 얼마든지 제보를 해주시면 맨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공부만 했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날 보지 않았을 거다. 뒤에 있는 학생들 다 여학생인 줄 알았다. 습지 않는 여학생.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우리는 2000년 요약을 지난 시간에 좀 알아봤고 2000년 주요 뉴스들을 뽑아가지고 오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누구부터? 오늘은 신선하게. 네, 신선하게. 언제나 항상 마지막에 했었으나 오늘은 빨리하고 조퇴하려는 마음으로. 아, 예. 조퇴합니까? 영혼 좋대. 영혼 좋대. 영혼 좋대. 이따 사야지. 제가 생각할 때 2000년의 주요 사건 중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가 아닌 건 이미 많은 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거고 썸네일 보고서. 그쵸. 그거보다는 같이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를 알아보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고 분명히 좀 중요한 이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8월 12일에 있었던 크루스크호. 크루스크 뭐 코스쿠호. 크루스크호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심몰사고가 있었어요. 크루스크호라고 하니까 마치 배처럼도 느껴지는데 뭐 잠수함도 배일 수 있겠죠.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러시아의 잠수함. 핵잠수함. 네, 핵잠수함. 핵잠수함이면 뭐인 것 같아요? 핵잠수함의 정의를 내려보실까요? 핵으로 원자력으로 동력을 삼마 움직이는데. 그거 아니야. 잠수함. 아니면 어뢰를. 안 모르겠는데. 이거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맞는데 왜 질문을 드렸냐면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마치 핵모장을 하고 있는 잠수함을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뭐 핵추진 혹은 원자력 추진 항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스크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럼 핵모장이 되느냐. 핵모장도 됩니다. 핵모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제레식 무기만 실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크루스크호입니다. 그러면 잠수함이 원자력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네. 그럼 디젤로 가거나 그런 거네요. 그렇죠. 디젤로 가는 제레식 잠수함이 있을 것이고 디젤 잠수함은 항상 잠수함이 기본 컨셉이 물 위에 떠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가야 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작전을 할 때는. 그래서 바닷속에서 갈 때는 공기가 없으니까 디젤을 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부양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기를 뽑아낼 수 있는 통을 위에 띄워놓고서 먼저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로 충전을 시켜놔요. 그다음에 바닷속으로 움직일 때는 충전되는 전기로 전기모터를 돌리는 게 제레식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공기가 불필요한 그런 좀 다른 종류의 기관도 나오기는 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일단 조그만 원자로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원자로 자체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이 잠수함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전을 위해서 넣으려고 군 목적으로 만든 게 최초였다고 얘기를 해요. 실험을 위해서 만든 건 물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핵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던 건 핵폭탄입니다. 무조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그럼 이 에너지를 빵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쭉 계속 사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뭔가 기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어떤 발전소를 먼저 만든 게 아니고 이 안에다 추진기관으로서 잠수함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괴력을 가진 잠수함이 나타나겠다 싶어서 사실상 거의 최초로 만들어진 거는 그 잠수함 안에 있는.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가 먼저고 그걸 소형화시켜가지고 실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핵 추진 비행기는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핵 추진 비행기 있으면 그럼 엄청 좋을 거 아니야. 왜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착륙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왜 착륙하면 안 돼? 그럼요. 디젤 쓰는 걸로. 차량이 좀 높은 곳에서 진짜 날개를 크게 펼친 다음에 거기다가 태양광 집정차판을 많이 해갖고 오랫동안 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을 할 수 있겠다. 어쨌든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게 되면 연료를 갖고 날거든요. 비행기는.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는 원자로가 있고 원자로가 있으면 항상 터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걸 참조하면 기본적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알잖아요. 원자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냥 물을 끓이는 역할 밖에 안 해요. 열이 나오고 그래서 물이 끓으면 그걸로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터빈을 돌리면 그걸 구동축에다 직접 연결하는 잠수함들이 대다수고 혹은 터빈을 돌려서 그걸로 또다시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워터를 돌리는 그렇게 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있고요. 그걸 진짜로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빵 터트려가지고 나가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막 핵이 확 하면서 막 헉 잠수함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막 불이 돼서 확 나와가지고 막 가고 전기 아니다. 진짜로 막 핵폭탄이 터져나가면서 그런 건 아니고 항상 물을 끓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니까 이제 잠학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먹을 것만 충분하다고 하면 6개월 이상도 이제 잠수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기가 남아 돌죠. 계속 전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뭐 크게도 만들 수 있고 호화로운 삶이 여기서 말하는 호화로운 건 기존의 어떤 재래식 잠수함 보다 훨씬 더 호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커다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안에다가는 무슨 극장도 있다고 하고 극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지만 영화 상영실도 있고 체력 단련하는 그런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휴식 공간이 없으면 우울하거든요. 6개월 동안 그 강철로 돼 있는 그 안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식수 같은 것도 발전을 하니까 전기분해 해갖고 산소도 무한정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식수 같은 것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정수하는 시스템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바닷물을 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이랑 좀 다른 거죠. 원자로는 뭘 한다? 항상 물을 끓인다. 그리고 터빈을 돌린다. 터빈이 돌고 있으니까 그걸 구동축에다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 터빈으로 한 단계 더 있어서 발전기를 돌리고 그 발전기에서 나타나는 그 전기로 전기모터만 돌리는 방식도 있다고 해요. 프랑스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한대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전기가 남아도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돼지를 키워서 햄을 만들 수는 없겠죠. 먹을 것만 있으면 충분히 오랫동안 자왕할 수 있고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탐지가 힘들어요. 지금 기술로도. 물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탐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좀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도 아마 미국 잠수함들이 어떻게 뭐해 일되면 러시아 앞바다에 어디 참사하고 있고 작전 중일 겁니다. 그렇다며? 어디든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특히나. 디젤은 전기를 갖고 쓴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정말 모든 걸 꺼버리면 정말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어쨌든 원자로가 돌고 펌프를 돌려야 되잖아요. 원자로를 끄기도 어렵고 끈다고 하더라도 다시 게시하는 게 어렵거든요. 소리파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지. 일정한 파동에 그렇죠. 그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크류를 돌리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워터펌프를 돌리는 소음은 있는 거예요. 작은 소음이 있는 거고 잠수함 좋아하는 분들은 잠수함 영화를 보면 소나병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뭘 하라고 하냐면 어뢰가 접근을 한다든가 혹은 다른 잠수함을 탐지하려고 할 때 다 조용하라고 그래요. 그럼 진짜 걸어다니는 톡톡톡톡톡 하는 철이니까 걸어갈 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다른 잠수함한테 탐지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모두가 가만히 있고 이거 귀만 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클리셰처럼 나오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섭겠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렇게까지 조용하게는 못한다. 그런데 현대 기술로는 많이 조용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핵무장은 안 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만으로도 주변국들 혹은 가상적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뉴욕 앞바다에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어. 핵무기는 아니야. 어쨌든 간에 어떤 탄도미사일이 있어. 그러면 좀 무서울 수 있겠죠. 아니면 뉴욕 앞바다죠. 그러니까요. 가상적국이. 반미 감정이 그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사고 자체는 이거예요. 러시아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크루스코가 노르웨이 근방에 바렌츠해에서 침몰한 사고입니다. 그러면 일단 딱 듣자마자 뭐가 제일 걱정이 되십니까? 일단 영해가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 노르웨이. 근처인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바닷속에서 지금 그렇게 된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방사성. 그렇지. 원자력 추진이잖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오해들을 제가 풀어드리면서 그렇지만 이게 좀 비극적이에요. 다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해난사고를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해난사고도 다뤘었고 타이타닉도 했었고. 맞아요. 그렇네. 그래서 오히려 연장상으로 오늘 좀 가볍게 그러니까 너무 깊하게 들어가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다. 속상한 일이다. 젊은이들이 어쨌든 많이 생명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딥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 얘기해요? 아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아, 그래요? 이미 충분히 사람들이 다 이제 원자력 발전을 많이 알고 있죠. 발전소 정도는 지를 수 있다고. 그렇죠. 청계천에서 세운상과 이런 데서 전자랜드에서 합심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 잠수함이면 방사선에 노출이 되겠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두 개를 싣고 있어요. 원자로를 두 개 싣고 있는데 어떤 비상 상황을 대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셧다운을 시킵니다. 다행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사선은 노출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프루스크가 아니라 핵 잠수함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가 어쨌든 그 얇은 철판들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콘크리트를 막 높아도. 그러면 피폭되지 않나? 다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도 뭐 월성원전, 한빈원전, 고리원전 있잖아요. 거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다 노출된다는 거죠. 차폐를 잘하면 돼요. 어떤 방사선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어차피 콘크리트도 막 쓰고 버릴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폭발하거나 그러니까 노출됐을 때를 대비한 거예요. 그 콘크리트 내부가 전부 다 이제 방사선에 오염된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막 무슨 복장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사선의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파입자라고 하는 방사선 같은 경우는 헬륨의 원자핵인데 이건 종이 한 장으로 막혀요. 종이 하나만 있으면 그걸 뚫지를 못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그런 방사선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뿜어낸다고 하면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물론 베타입자라든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중성자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양에 대한 것들을 좀 제한을 하는 것이 있고 차폐가 가능한 부분도 차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생 사는 것이 좋을 거냐라고 하면 또 다를 수 있겠죠. 기준은 항상 있게 마련이니까 또 예를 들면 우주방사선 다 아시잖아요. 조종사나 승무원이나 북극 항로를 이용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재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방사선은 있다라는 거고 아 또 이런 거 엑셀 찍어보셨습니까? 예 찍어봤죠. 그 방사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항상 거기서 근무하니까 계속 노출되냐고 그러네. 문 닫고 들어가서 뒤로 가서 철컹한 소리 한 번 나고 요즘 그 소리도 안 나더라. 요즘은 뭐예요? 소리가 안 나. 아 그래요? 예전에 그래도 찌잉 이런 소리라도 났었는데 안 나요? 아 지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원자력을 활용 계속 하니까 벽을 뒤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쨌든 벽이 그러니까 차폐가 돼 있지. 아 차폐가 다 돼 있는 상태로. 원자력이 노출돼 있고 다 노심 들여다보면서 일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말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말씀하신 이겁니다. 아니 왜 러시아 잠수함이 노르웨이 근방에 있냐. 이거 몰래 침투한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깝지 않나? 바로 옆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르웨이 영역에 있었던 게 아니고 러시아 영역에 맞습니다. 노르웨이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렌체가 어디냐면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 러시아의 서쪽을 생각할게요. 이게 이제 잘로 하면 이게 왜 뜨죠. 러시아의 서쪽이 있고 러시아의 서쪽에서 북극쪽으로 해서 북해로 해서 진출이 가능하잖아요. 대장 쪽으로. 거기 입구 쪽에 이제 노르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노르웨이에도 접하고 또 러시아에도 접하고 있는 바다가 바렌치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러시아 부분에서 침몰을 했어요. 근데 왜 노르웨이 거라고 떠내려 갔나? 그냥 노르웨이 근방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오고 있길래. 아, 금방, 금방이라서. 저도 이제 보고 나서 어? 혹시 여기서 작전을 했나? 뭐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대규모 훈련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그럼 나토. 나토가 뭔지 아십니까? 대... 대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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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 첫 번째 했었던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했었던 작전이 뭐였냐면 그쪽에서 출발을 해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바렌치해를 통해서 나오겠죠. 쭉 가서 어디로 가냐면 지브롤터협을 지나서 지중해까지 갑니다. 지중해까지 가면서 서로서로 간신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발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지금 이해가 어딘지 일단 발각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추적을 좀 하거든요.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다. 얘도 말하자면 서방세계의... 잠깐만. 러시아는 서방세계 아니에요, 이제? 서방세계라고 얘기 안 하지. 서방세계 대결하는 국면으로. 그렇죠. 소련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래서 어떤 서방세계의 어떤 잠수함을 서로 이제 감시하면서 서로 이제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잠깐만. 러시아가 지중해 안 접해 있나? 어... 흑해 쪽으로 해서 아마 적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러시아가 항상 극동함대 저 위쪽, 북쪽, 그리고 이쪽 여러 가지가 바다가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역사적으로 문제가 돼. 그래서 러일전쟁 때도 정말 극력 함대들이 다 어디 있냐면 저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까지 가기 위해서 쩌 이렇게 크게 돌아가지고 가는 동안 몇 개월이 걸리고 전쟁 끝났대? 그럼 돌아가고 다시. 단 한 번에 회전해서 사실 일본에게 지져. 그래가지고 러일전쟁이 그렇게 황급히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중해까지 가서 어떤 작전을 수행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흥미로운 게 야, 지금 전쟁이냐 아니잖아. 그리고 서로 뭐 냉전 시대도 아니잖아요. 사실 너무 공식적 냉전 아니잖아요. 근데도 서로 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감시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렌체 같은 경우에도 나토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고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침몰한 다음에 노르웨이에서 어떤 어떤 발표들을 하고 미국에서도 뭐라고 발표를 합니다. 미국 뭐 영국에서 나도 이런 거 들었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어쨌든 바렌체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아래쪽이 완전히 러시아 땅으로만 들려 쌓여있는 거기가 이제 백해라고 불러요. YTC라고 해야 될까? 백해가 있고 거기서 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자국에서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서양을 나가는 길목이었던 거고 거기서 러시아 북부함대에 일부러 참가를 했는데 그 기동 훈련의 꽃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잠수함이 아니고 러시아의 어떤 국력을 굉장히 많이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됐어요. 해국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잠수함이었다고 하는데 이 훈련 자체는 군함과 잠수함과 러시아의 항모가 하나 있어요. 그 유일한 항모가 다 배치된 훈련이니까 큰 훈련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하는 최초의 대규모 훈련이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침몰한 겁니다. 2000년이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쵸. 그 전까지는 거의 제대로 된 어떤 대규모 훈련은 없었던 거고 근데 이 크루스코가 그럼 도대체 어떤 잠수함이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원자력 추진 미사일 적재 잠수함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전략 핵 잠수함이라기보다는 그냥 미사일 적재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이 있고요. 옆에 미사일이 쫙 있어요. 봤어. 봤어. 그래서 여기에 쏘는 장면들을 보면 잠수함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옆모습. 위에서 본 거. 이렇게 이렇게 쏴요. 제가 이렇게 잠수함이라고 하면 이 옆쪽으로 쫙 이렇게 쏴요. 위로 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니는 곳은 대각선으로 대각선 앞방향으로 신기하지? 이게 잠수함이라고 하면 이쪽과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쏜다고 이렇게 쏜다는 거죠? 아니 앞으로 쏘는데 45도로 쏘요? 아니 퍼지는 게 아니라 위로 쏘다 위로 이렇게 쏜다고? 앞으로 쏘는데 위로 쏜다고? 45도 방향 위로 쏜다고? 이 미사일을 노리는 게 뭘까요? 어뢰가 아니니까 어쨌든 하늘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곡사포 아니요? 곡사포. 우리 국사포 대다 와가지고. 얘가 뭘 노릴까요? 대공 아니에요 그럼? 지상을 타격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지상타격보다는 저렇게 말하자면 미국의 항모전단에 대응하는 겁니다. 아. 미국은 항모가 여러 개예요. 한국만. 근데 러시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항모가 많으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도 항모가 많으면 돼요. 그래서 항모전단 여러 개를 만들면 돼요. 너네 이거 있어? 그럼 우리도 할 거야. 이거 있어? 이건 우리가 마크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한 발 한 발 어마어마한 센 미사일들을 여러 발을 한 번에 쏴갖고 그 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항모전단 자체를 만약에 증발하게 만들려면 핵미사일 쏘면 될 것이고 핵미사일이 아니라는 어떤 제레식 미사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커다란 미사일이 들어가 있어요. 수면에 항모가 떠 있으면 얘가 밑에 있으니까 45도로 쏜 거구나. 그렇지. 아! 그것도 아니고 자 이건 멀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그라니트 순항미사일이 24발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 사정거리가 600km 이상이에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냥 위로 쏜다는 거 위로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나도 신기해서 그랬어. 위로 수직으로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쏘더라고. 그럼 이제 물 위로 퐁하고 나와요. 탄도미사일이야. 높이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야. 탄도가 맞구나. 국사포. 국사포. 탄도미사일인데 뭐 이거 디테일한 내용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한 대만 위로 날고 나머지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난대요. 그래서 얘가 지령을 내려. 여러 대한테. 우와. 그래서 서로 서로 이렇게 링크가 돼 있어가지고 미사일들이. 미사일들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격추되면 또 딴 애가 또 지령을 내리기 시작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지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위에 날고 있는 건 좀 격추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래서 그걸 격추를 당한 거를 고려해서 여러 발을 그러니까 24발을 한 번에 쏴버린다고 하면 24발을 다 격추하기는 어렵고 곡사로 가는 거는 한 발이고 나머지들은 막 수십 발이 아 다 이거 순항미사일이에요. 순항미사일이요? 아 순항미사일이니까 엔진 돌리는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거. 지가 알아서 그렇게 가는구나. 그쵸 그쵸. 비행기 미사일입니다. 어쨌든 최대 속도 마 2.5 이상의 미사일. 그래서 위성항법 유도를 하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위성항법은 GPS는 아닙니다. GPS는 미국 거니까. 글로나스인가? 러시아도 있어요. 그런 위성이. 그걸로 항법 유도를 해서 타격을 하는 거고 이름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IOS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우리 GPS 위성항법 시스템 있잖아요. 재원을 보면 GPS 플러스 글로나스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러시아 쪽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그걸 아기보다는 너희들이 항모전단이 돌아다니잖아. 우리는 핵무장을 한 24살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여러 척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어디 여기저기 있어라고 하는 것만으로 억제력이 되는 거지. 무서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겁니다. 취역은 언제 했냐면 94년 12월 30일. 94년 12월 30일에 취역을 한 거고. 그렇죠. 길이는 154m, 폭이 18.2m, 높이 9.4m 굉장히 큰 잠수함이에요. 우리 예전에 강릉 무장보비에 침투할 때 북한의 잠수함이 이런 사이즈랑 비교할 수가 없고 그건 당연하고 핵 추진이니까 오스카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밀덕분들이 보면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스카? 오스카급. 이 잠수함이 오스카급이에요. 그리고 9개의 수밀구역이 있어요. 사실 타이타인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배에는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 놓았습니다. 앞에서 손상이 가더라도 뒤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폭발사고가 나더라도 막을 수 있게 9개의 수밀구역이 있고 그 2개의 원자로가 있는데 워낙 크고 중간에 되게 두꺼운 고무판을 또 대놓고 해갖고 조용하게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이제 국력을 많이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또 별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사망 플래그가 아닌가 싶기도 해. 타이타닉도 불침함이라고 막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별명이 가라앉지 않는 배 뭐 요거라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야, 얘는 진짜 안 가라앉는다. 이렇게 안전 시스템이 있고 신기한 게 잠수함인데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말이야. 아 그러네. 잘 못 만들었어. 안 가라앉네. 어쨌든 침몰하지 않는다. 네, 침몰하지 않는. 그리고 한간에 있는 어떤 내용과 다르게 너무 위험하게 만들었다. 위험하게 만든 부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손이 붕괴하면서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는 한데 안전 같은 걸 완전 무시해서 만든 배는 아니에요.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치들도 있었고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했겠네요. 1, 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94년도에 취약을 하고 그러면 소련이 붕괴 되기 전부터 계획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렇죠. 중간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바뀌었을 거고 그렇죠.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설계 당시부터 물론 위험한 요소가 있긴 한데 아주 위험하게 만든 거라기보다는 만약에 서서히 가라는 이렇게 폭발 사고예요.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없는 데는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생각해보면 로켓도 탈출하는 수단이 있는 거 다 아세요? 사람들이 잘 몰라 그거는. 어떻게 탈출해? 로켓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탈출을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빵 하고 터져버릴 것 같고 그냥 끝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예전에 우주항복성이 좀 그랬던 시기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설계 자체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탈출 로켓들도 있고 예를 들면 세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달에 갔던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그 탈출 로켓을 없애버려요. 따로 떨어뜨려 버리고 그게 머리 쪽 아니에요? 어, 머리 쪽에 있어요. 우주항복성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다른 기회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되게 독특한 기동들을 해요. 탈출 기동이 있는데 되게 독특한 탈출 기동을 해요. 로켓에서 어떻게 탈출을 해요? 탱크를 떼버리고 우주항복성 이렇게 여기가 머리라고 할게요. 사람들이 이쪽에 타 있어요.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이렇게 뒤로 가다가 위험해지면 이걸 떼버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게 말도 안 되는 기동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열기구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 그 엄청난 속도로 날고 있는 로켓이 이렇게 들어가던 게 배면 비행을 하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뒤로 가게 되는데 그걸 다시 말하자면 유턴시켜서 다시 착륙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동들이 있어요. 뭘 했겠지? 했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 잠수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무슨 소릉에서 만들었으니까 사고 나면 다 죽게 만드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가능했었다는 거. 왜냐하면 잠수함에 침몸했다고 하니까 뭔가 재래식이거나 기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낡은 잠수함을 했었던 거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고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 발생 초기에 러시아 당국이 발표를 합니다. 뭐를 다르게 발표를 하냐면 사고 난 시각도 잘못 얘기하고 잘못인지 의도됐는지 어쨌든 시수인지 탑승 인원 숫자도 실제랑 다르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지원을 하겠다는 걸 거부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히 도의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뭐도 있을 거라고 봐야 되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최신의 잠수함이에요. 그리고 서방세계를 타격하기 위해 그걸 타겟으로 만든 겁니다. 그 정보들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의 재원이나 기밀 정보 같은 게 노출될까 봐 그거를 다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핵무장을 한 거 아니었다. 핵 잠수함은 맞는데 여기 핵무기는 싫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노르웨이가 핵무기도 탑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고도 합니다. 그게 발표했었던 제사자마아테클들은 이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돼 2001년, 2002년 발표거든요. 사실 2020년 지금 와서 다시 했을 때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는데 그건 못 찾았어요. 어쨌든 핵무장을 했을 수도 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국제사회로부터 어쨌든 간에 도와주겠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폭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기 전인 건가요? 그게 이제 바로 나올 겁니다.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어떤 게 발표를 했냐면 처음에는 대규모 충돌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나자마자 어? 이거 폭발 사고가 났구만 하고 알지 않아요. 인양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잠수사들이 가서 보든가 생각보다. 왜냐하면 잠수함이 있는 거 탐지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같이 훈련을 하던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폭음이 나는 건 들렸는데 그 위에 설마 입에 사고가 나서 침전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왜 연락이 없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잠수함 영화들을 보면 나와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잠수함이 먼저 선택을 시도하든가 해야지 이쪽에서 지령을 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찾는 게. 그러다가 그날 오전이었는데 오후쯤 됐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아 이거 뭔가 사고가 나긴 났구나. 하고 해서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로는. 어쨌든 간에 초기에 이제 러시아 당국이 이제 국제사회에 발표를 하기로는 충돌사고가 났다. 그랬는데 미국이 해군 잠수함 두 척이 그 근처에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군이 우리 잠수함 있었어. 근데 해당 사고랑 무관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미군이? 네. 미군도 거기에 잠수 잠수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미군은 뭐 거기까지 가 있었어요?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미군은 뭐 자기들이 경찰 나라라고 하고 여기저기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대규모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노르웨이 쪽이라든가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에서 미국이 오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렇구만. 그리고 노르웨이 영해 쪽에서 이제 있었겠지. 음.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그리고 좀 흥미로운 사실이 그 이전에 이미 미국 잠수함이랑 러시아 잠수함에 충돌했던 적이 몇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못 보는 거야. 진짜 근처를 가기도 하고 진짜 콩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충돌을 얘기한 거구나? 군사적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몇 번 있었대요. 아 콩하고 부딪혔다고? 내가 예전에 대학에서 들을 때는 군사적 충돌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 아 그거 영화는 영화는 못 봤었는데 알려지지는 않고 밝혀지는 않았지만 서로 어래도 쏘고 그랬었던 게 아마 있었어요. 근데 침몰을 해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막 하자 주고 침몰을 한 거야. 그래도 어떤 나라도 발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네 자국도 거기 있었고 다 알려지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뭐 근거가 없으니까. 가능하겠다. 그게 이제 기밀이 해금되고 나온 게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50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우리 영해가 아니잖아. 그리고 확전을 바라는 날은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네 둘이 둘이 싸우기 시작해. 예를 들면 작전 중에 싸워. 근데 그거를 저쪽에서 몰라.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알아. 그러면은 저기 헤드쿼터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 거냐면 지령을 내려놨어요. 너희가 작전을 수행하는데 만약에 적군기 있으면 교전해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한 3개월 지났어. 그 명령을 바꾸질 않았어. 뭐 크림슨타이드라든가 그런 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 최종적으로 받은 명령이 핵을 쏘라는 거였어. 아. 핵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통신장비가 고장이 난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함장은 혹시나 그 명령을 철회했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정말 매뉴얼대로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들은 그 메시지를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장은 계속 핵미사일을 진짜 쏠라고 하고 쏠라고 했나? 그리고 부함장이 그걸 계속 막고 서로 영창 가고 난리난리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잠수함 시스템이 어떤 건지 알아야 이 상황이 이해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최 대통령님이 말한 게 되게 중요하네요. 있었을 수 있겠네. 그치. 야 우리 거기서 니네가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침몰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니네는 왜 거기 있었는데. 아무도 발표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러시아랑 미국의 어떤 잠수함이 교전을 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잠수함은 한 2개월 전에 이제 지령을 받은 게 있었어. 움직이다가 근데 여기 입장에서는 미국 잠수함이 작전을 다 수행하고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연락이 끊겨있는 거야. 그냥.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잠수함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전을 했는지 모를 수 있는 거지.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10가지는 모두 저희가 뇌피셜이 있고 확실한 근구가 없음을 소설이죠.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당국이 영국의 잠수함이랑 충돌을 하면서 폭발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충돌하는 그 충격으로 어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영국은 또 왜 거기 있어? 그러니까. 다 모여있어 거기. 다 모여있네. 전 세계 잠수함들 다 모여있는 거 아니야? 방틴 한국사. 듣고 나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대규모 훈련하는데 과연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대규모 훈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중국에서 그걸 안 보고 있을까? 보고는 있겠다. 보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영국은 또 즉각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다 잠수함들이 거기에 있었던 그 근처에 다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아주 조용히 스쿨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변을 파악하고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최신의 잠수함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러시아의 전력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혈안이겠죠. 서방세계에서 당연히. 자 그리고 뭐 러시아 순양함이 실수로 대잠함 미사일을 쏴갖고 그 미사일이 피역됐을 가능성도 좀 있었었고 지금은 이제 가능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었던 가능성 혹은 어떤 러시아 당국의 발표 이야기입니다. 신형 어뢰를 싣고 있었는데 신형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오작동으로 폭발할 수 있을 가능성도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고 발생 당시 수심이 18m인가? 이 정도였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어뢰를 발사할 때 그 정도 수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뢰를 발사하다가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2차 대전 때 기뢰가 거기에 매설됐었는데 그거에 충돌해서 터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침몰 사고가 나았을 때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잖아요. 다르게 보면 또 다른 음모론이 아니라 정말로 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정도에서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고 다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정서류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사고의 경과 그리고 처리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8시 51분 훈련용 어뢰를 발사 준비를 합니다. 훈련용 어뢰를 쏘겠죠. 실제로 훈련을 하는데 진짜 어뢰를 쏘지는 않겠죠. 편도를 제거한 어뢰를 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진 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경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경과 그때까지 11시 29분이 됐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9시였다가 지금 11시 반이 된 거니까 두 발의 모의 어뢰를 발사해요. 그 이후로 크루스코랑 연락이 끊깁니다. 아 그때 그럼 뭔가 어제도 문제가 야기가 됐네요. 혹은 뭐 그 후에 한참 동안 그냥 연락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다른 종류의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11시 29분에 여러 지진파 감지기에 리터 규모 1.5의 폭발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뢰를 발사하는 그 폭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폭발하는 폭발이 감지가 됐고 그 다음 딱 135초 후에 아까 했었던 그 폭발의 200배 이상 더 큰 폭발이 감지가 되는데 이게 리터 규모 4.2 정도고 이제 4.2 정도면 이제 규모가 꽤 있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도 지진이 한 번씩 예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한국도 이제 지진이 계속 나니까 그렇죠. 가끔씩 좀 감지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냥 건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수능을 연기하게 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그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5가 넘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그 집에서 일하고 있다가 느꼈고 그 전후로도 3대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얼른 인터넷 게시판 한테 들어가보면 혹시 느끼셨나요? 이런 식으로 글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 4.2 정도 되는 폭발이라고 하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첫 번째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폭발이 있었고 그 다음 135초 후에 좀 커다란 폭발이 또 일어났다. 그런데 그걸 또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바다 밑바닥 밑바닥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 폭발이. 그리고 TNT 2톤 이상의 폭발에 해당할 정도의 커다란 폭발이었고 지금은 이제 알려지기로는 7발의 어뢰가 연쇄적으로 폭발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의 어뢰가 폭발한 거고 그 다음에 7개가 다다다다닥 하면서 이제 꽝 하고 폭발한 거죠. 그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3일이 됐어요. 13일에 크루스코어의 잔해가 바로 발견됩니다. 해저 108미터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그 바다 자체가 108미터짜리 바다였던 거죠. 자 8월 14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틀이 지났죠. 러시아가 사고 사실을 공식 발표합니다. 13일에 충돌사고로 인해 침몰했다. 다 틀렸죠. 13일도 틀렸고 충돌사고도 아니었죠. 어떻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서방에서는 이미 먼저 두 차례 폭발음을 다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정확히 몰랐지만 폭음을 보니까 어뢰실이 폭발했을 가능성은 타진을 했고 그런 경우에 어뢰실 앞에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뒤에 사람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의 기상청 같은 경우에 지진파 감지를 했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니다. 12일에 폭발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바로 합니다. 닷새가 지나요. 닷새가 지날 때까지 계속 서방에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해군이요. 이런 불문율이 있다고 해요. 일단 이건 전쟁 상황도 아니고 전투 상황도 심지어 아닌데 실제 전투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항복한 배 혹은 사람들이 승조원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걸 구조해주는 어떤 그런 불문율이 있다고 해요. 현대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전투에 승패가 나고 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으로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전쟁 상황에서도 중간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떨지 현대전에서는 또 모르니까 어쨌든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영국과 노르웨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아 요청해요? 네. 요청을 합니다. 근데 뭐 다른 데를 보니까 이날 구조대가 도착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요청을 하루 이틀 정도 먼저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고가 난 건 12일인데 19일 날 도착을 하는 겁니다. 사고가 일주일 일주일 그리고 이때가 푸틴이 부임한 지 100여일이 이미 지났고 이게 굉장히 대형 악재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자국의 전략 핵잠삼이죠. 이거의 어떤 기밀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 간에 젊은이들 목숨을 구하는 걸 주저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푸틴이 또 다른 데 있었대요. 다른 데 있다가 며칠 후에 왔대요. 현장에. 왜 그랬냐 했더니 나는 잠수 전문가가 아니라서 괜히 내가 현장에 나타나면 방해될까 봐 그랬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고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평가를 아 이게 뭔가 그 사건 관련된 지역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게 나중이었어요. 어쨌든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당연히 구조 노력을 했죠. 다음날에 바로 발견했으니까 그런데 해치를 못 열었습니다. 해치가 손상된 것도 있고 압력 차이가 너무 커서 그걸 열지 못했다고 해요. 잠수부들이 내려가서 20일이 됐습니다. 8월 20일 노르웨이 잠수사들이 아홉 번째 구역 제 뒤에 있는 뒤에 구역의 탈출 해치를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단하는 거에 허락을 받는데 이렇게 해요. 절단은 너네가 해서 해치를 열어라. 하지만 들어가는 건 반드시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모르겠네. 애매하다. 어쨌든 그래서 선체에 들어간 건 러시아 잠수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쭉 훑으면서 선장의 시신도 발견하고 기밀문서 같은 다 수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해들을 발견하고 수습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총 118명 사망한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구구역에 있던 그 뒷부분에 이제 살아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생균자가 있었구나. 생균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망을 했죠. 사망했는데 처음에 이제 폭발사로서는 중상자로 발견이 된 건가요? 아 그걸 말씀드린 중상도 아니었어요. 디마 코레스니코브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메모를 쓴 게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메모에 대한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인터넷에 있으니까 보시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뭐 여기 우리 몇 명이 살아있고 살아서 지금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가 누구누구다 이름을 쫙 써놓고 그리고 아마 뭐 우리가 뭐 밖으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뭐 또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뭐 사랑하는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하고 써 놓고 뭐 그런 메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들도 있고 또 요게 있었다고 해요. 긴급 로크 챔버 그러니까 이거를 열고 이제 탈출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승무원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거의 작동 방법을 아는 승무원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출을 못한 걸 보니까 아마도 다양한 탈출 수단 중에 하나를 못 쓴 거잖아요. 전력이 끊기면서 혹은 그 충격으로 휘면서 로크가 아마 망가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좀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강제로 도킹을 하고 외부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군안 구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압력 차이가 됐든 뭐가 됐든 찌그러져 있는 로크를 못 여는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이제 시간이 걸린 건데 그걸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열 수 있는 시스템이 나중에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2000년 12월이 됐습니다. 8월이었고 사고는 12월이 됐어요. 네덜란드의 마모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인양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러시아의 의뢰를 받은 거죠. 그래서 2001년 10월에 드디어 인양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그게 이랬다고 해요.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야기하는 게 비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한테 시신 반드시 돌려줄게 인양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동양만 그런 거 아니야 서량도 마찬가지로 시신이 없는 무덤을 보면서 유가족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자바시신을 돌려달라 해서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걸 성공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인양해서 가족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이 경고가 되는 거죠. 사고의 원인이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02년에 발표됐었던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최종 결과인 것 같아요. 딱 그냥 단점을 말씀드린 이겁니다. 낡고 유지보수가 되지 않은 그런 장비들 그리고 과실 무능 정비 부족 이런 게 얼룩져 있는 거다. 복합적으로 있는 거였다라는 건데 일단 어뢰가 폭발한 게 맞습니다. 그 어뢰가 어떤 어뢰이냐면 고농도의 가산화수소를 산화재로 사용하는 어뢰입니다. 어뢰는 엔진 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엔진 돌린다 산화재가 있고 연료가 있어요. 그걸 갖고 스크롤을 돌리면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압축공기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고농도의 가산화수소를 사용하기도 해요. 지금은 서방세계에서 안 써요. 위험에서. 그러니까 얘가 정말 어떻게 보면 화력을 높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고농도의 가산화수소는 어느 정도가 가능하냐면 로켓의 연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H3 뭐 이런 거예요? 가산화수소는 H2O2인데 물은 거의 없고 정말 거의 가산화수소 덩어리라고 한다면 얘가 분해가 되게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분해가 되거든요. 아 물에다가 산소가 하나 더 붙어 보구나. 근데 이제 액체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고 수증기랑 산소로 분리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산소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얘가 불안해요. 불안한데 가만히 놔두면 안정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새어나와서 무언가 총매가 될 만한 부분에 부딪혔다고 하면 그러니까 조출됐다고 하면 갑자기 팽창하면서 폭발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옥시돌 혹은 예전에 과산화수소 써본 적 있어요? 상처 났을 때? 아 바르는 거 맞네. 그냥 액체잖아요. 그건 3%예요. 3%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 소독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액체잖아요. 약간 독특한 냄새는 나지만 근데 그걸 상처에 바르면 갑자기 뽀뽀뽀뽀뽀뽀 막 생기잖아요. 총매에 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당연히 이 고농도의 가산화수소를 산화제로 사용하는 어뢰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총매에 어떻게든 노출되면 큰일 나는 거야. 폭발하는 거야. 그럼 이걸 만약에 계속 사용할 거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안정화를 시킨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밀봉을 잘하고 절대로 총매에 해당하는 금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접의 결함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조금씩 새어 나오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총매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막 미친 듯이 분해가 되다가 어뢰의 연료, 등유가 폭발을 한 거다라고 발표를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과거의 문제가 골마 있다가 그때 터진 거라면 골마 있다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마치 우리나라의 성수대교라든지 삼성대교라든지 아니, 그냥 용접의 분량. 단순하게 용접의 분량. 용접 분량,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연습 어뢰잖아요. 생산된 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미 서비스 부품, 서비스 기한이 있잖아요. 어떤 부품의 기한, 사용 기한이 초과한 부품도 있었고 또 운송 중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났다고 해요. 이 어뢰를. 떨어뜨리면 분량이 아니었어도 거기에 약간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 균열이 생긴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서 천천히 부식이 되고 새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새어 나오지만 않으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방에서는 가산화수소를 산화지로 사용을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안 쓰는 거죠. 로켓은 좀 달라요. 로켓 같은 경우에 연료를 가산화수소를 발사하기 전에 채워요. 계속 채워놓고 10년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액체산소, 액체수소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 연료의 경우에는 발사하기 직전에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다른 거죠. 이 경우랑은. 어쨌든 킬스에 금이 가고 거기로 세워나왔을 가능성이 타진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건데 이 연습용 어뢰가 생산된 그 시설에서 6건이나 인수가 거부됐었던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인수 거부됐던 이유가 뭐냐면 용접에 결함이 있네? 그래서 인수가 거부됐었던 그 라인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인수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소련의 어떤 정밀 가공 기술이 금속 기술이 분량을 좀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 겉보기에는 비파괴적인 어떤 그냥 검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충격이 가해졌을 때 금이 갔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먼저 터졌죠. 그 단 한 번의 폭발 사고가 나면 원래는 격벽이 그걸 막아줘야 돼요. 제일 앞에서 터졌을 때. 그런데 격벽이 파괴가 너무 커서 폭발이 커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역에 지휘본부가 있었어요. 조종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겹치면서 36명의 장교 모두가 순식간에 사망을 하거나 혹은 행동불등이 됐을 거로 봐요. 첫 번째 사고 한 방에. 자, 그런데 원래는 격벽이 막아야 되는데 러시아 잠수함이 어떤 게 있었다고 하냐면 격벽은 있는데 환기 시스템이 쫙 뚫려 있었대요. 환기 구멍으로 쭉 통하는 거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거는 격벽을 관통하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격벽이 약해져 있고 그 환기 시스템을 따라서 화염이 막 터져 나왔을 거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격벽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격벽에. 그게 차단막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면. 물을 막으려고 했던 건가요? 그치. 물을 막으려고. 이렇게 꽝하고 폭발이 화염을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맞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이 경우에 화염이 퍼져 나오는 걸 막기 힘들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폭발은 한 번 폭발이 났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구멍이 크게 뚫리면서 가라앉은 것 같아요. 108m 바닥에 도달을 하고 135초가 지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5개에서 7개의 어뢰가 폭발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앞에 9개 중에 5개의 어떤 모든 구역에 5개 구역에 있는 승무원이 순식간에 사망을 합니다. 그때. 그럼 6, 7, 8, 9 이렇게 구역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망은 이미 했지만 23명의 승무원들이 9구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제일 뒤로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탈출 해치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23명이 어쨌든 작은 곳에 모여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져요.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이산화탄소 제거 카트리지를 교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과학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어떤 원리로 제거를 하냐면 초과산화칼륨이라고 하는 화합물질이 담겨있는 카트리지예요. KO2라고 합니다. 원래는 칼륨이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칼륨이 되면서 K2O가 돼야 돼요. 그런데 K2O를 넘어서 K5를 넘어서 KO2니까 칼륨 하나에 산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포타슘 하나에 산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름부터가 초과산화예요. 산화가 되어 있는데 초과산화가 되는 상태예요.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랑 수분을 만약에 흡수하게 되면 탄산수소칼슘이 되면서 산소를 방출합니다. 그런데 반응성이 엄청나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랑 수분이랑 천천히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물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수산화칼륨, 과산화수소,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졌는데 과산화수소가 또 산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폭발도 일어나고 그 후에 만약에 화염이 전파될 때는 엄청난 속도로 퍼지겠죠. 그런데 어두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이산화탄소 제거 카트리지를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섞인 바닷물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인 폭발로 몇 명이 숨졌어요. 폭발을 하면서 그 화염에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기름이 섞였기 때문에 산소가 많으니까 화재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진식사를 하게 됩니다. 화재로 인해서. 그래서 6시간 정도를 생존했을 거로 봐요. 사실은 이미 구조가 늦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서방세계가 투입이 됐었어도 이미 견해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최대 3일까지 일부는 생존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뭘 보고 비디오, ctv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신의 상태를 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정도와.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시신의 상태를 보니까 처음에 폭발로 인해 사망한 건 아니야. 이 어떤 피부조직이나 사망한 걸 보니까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열에 노출됐었는지를 보면서 일부는 그러면 폭발로 인해서 말하자면 화염이 휩싸여서 사망했을 거고 이들은 진식했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정하고 언제 사망했는지 추정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아까 전에 어뢰를 쏘는 적절한 깊이가 18m라고 했으니까 그럼 18m 정도에서 앞쪽에서 어뢰가 폭발한 거고. 쏘는 순간에 사실은 어느 정도 새어 나오고 균열이 생겼었던 거에서 갑자기 폭발이 나죠. 그래서 그게 108m까지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게 걸린 시간이 136초 정도가 걸린 거죠. 여기서 다시 한 번 폭발한 거에요. 그런 거 같아요. 퐁 하고 치면서 폭발해서 날아가는 거에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사망했지만 23명은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제 뒤로 피했지만 이산타도 제거 카트리지를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그래도 한 열흘 가까이를 과연 버텼을 것이냐. 모르는 거지 뭐. 모르는 거지. 쉽지 않은 거고. 근데 다행히도 전원이 사망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원자로는 안전하게 셧다운이 됐습니다. 다행. 불행정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불행정도 다행인 거죠. 만약에 그게 새어 나오기 시작했으면 정말 대재앙이 되는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수거할 때까지는 방사성 물질을 뿜어내면서 오염됐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어디서 본 건데 원자로에 격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로도 안전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버칠 수 있는 거의 최고한도의 근접한 폭발이었대요. 두 번째 폭발이. 그 만약에 조금 더 심한 혹은 만약에 언습용 어뢰가 아니었다면 혹은 정말 미사일 있었다면 그 미사일 같이 폭발했다면 어쩌면 노출됐을 수도 있었겠죠. 7톤짜리 미사일입니다. 어쨌든 구조는 불가능했던 사실은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하지만 시스템이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데 러시아와 푸틴의 태도에 대한 비난을 사람들은 했죠. 서방세계에서도 했고 러시아 안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 비난이 부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러시아는 사고 사실을 숨겼었고 원인도 숨겼고 푸틴은 사고 현장이 늦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지율이 사고 직후에 10% 정도 떨어졌었다고 해요. 많이 떨어졌었다. 그래도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 하나로. 그리고 대원들에서 인양을 했었던 그 대원들은 상트페트르부르크에 해군 공민물지가 있대요. 거기에 안치가 되는 내용이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었던 크루스코 침몰 사고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만. 무섭다. 전혀 모르고 넘어왔을 텐데 그치? 모르고 와닿지도 않은 내용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좀 겹치는 사건들이 생각나는 것도 있고 네. 해양사고는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일들은 꼭 우리나라는 다 예를 들이 힘드니까 다른 나라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구조하는 케이스가 오히려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108m였잖아요. 108m만 사실 구조도 가능하고 해치를 열고 탈출도 가능한 깊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해치가 제대로 동작만 했으면 열고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전원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차이가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해석을 해보면 어차피 6시간 정도 지난 후에 그 실수는 이제 본인들이 한 실수죠. 이산탈소 이산탈소 쓰러뜨린 거니까 이거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푸틴에 대한 비난 서방세계가 도와주겠다고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 그래도 유효하다고 보세요? 근데 나중에는 러시아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자기네가 시도했지만 안 됐을 때 아 얼마나 지난 거죠? 몇 달 지났었나요? 한 일주일이었나요? 본인들이 한 3, 4일 정도 노력하고 안 되니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거의 다음날 바로 발견은 해요. 잔해를. 그 다음에 이제 잠수사실 당에 가서 열어보려고도 하고 뭐 하는데 여압장치도 고장나고 하니까 이제 못했겠죠.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했던 푸틴 때 했던 오페라 사건이랑 좀 흡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사고 그건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뭘 선택할 수 있느냐 에 대한 문제잖아요. 바로 구조에 뛰어들었어야 되냐 서방세계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끝내 못 구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일단 먼저 액션부터 들어갔어야 되냐 아니면 이게 이 안에는 기밀 문서들이 있으니까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되는 걸 먼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일단 이걸 1차적으로 지킬 것이냐 에 대한 이런 문제라면 그럼 그때 오페라 문제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푸틴의 선택은 한결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나는 이 사건은 좀 복잡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해서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하기에는 그렇죠 통제 문제도 발생하고 일처리 문제도 발생하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아 오페라 때랑은 비교할 수 없다 어 이게 좀 더 복잡했을 것 같아 선택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네요 일단 우리가 먼저 해볼 게 해봐야지 당연히 알 수 있겠네요 실제로 바로 다음날 접근을 해서 접안을 하고 해치를 열라는 시도들을 해요 해치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바로 다음날 찾고 시도를 하는데 해치가 손상이 된 거예요 폭발이 너무 커서 열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사실 민간 잠수사들을 영국이나 노르웨이 잠수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보부로 넘어가서 그거를 정말 메인으로 감시 뭐가 있었는지 잠수사함이 어떤 건지 당연히 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까 너네는 절단만 해줘 들어가는 거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돼 해서 이제 군인들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러시아 군인들이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 사실 해난사고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구할 가능성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잠수함 승조원 모두가 사망하게 된 어떤 그런 가슴 아픈 커다란 사건으로 많이 남아있고 아마 지금 이 이후의 시스템도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사고가 꼭 비난 러시아 뿐만 아니라 많은 해군들에게도 그런 사례로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 이거 되게 별거 아닌 토론거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토론거리가 뭐가 있을까 싶긴 했는데 메모가 발견된 게 있어서 만약에 희망이 적고 없다 하기보다는 적고 죽을 가능성이 높을 때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메모를 남길 수 있을 때 어떻게 남길 것 같은지 사실 궁금해요 뭐 갑자기 슬픈 내용을 그렇게 해요 갑자기요 그 메모가 좀 슬프기도 하면서도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 부분을 그 예전에 일본항공 1, 2, 3편 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에 추락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추락 사고에서도 여러 개의 메모들이 발견됩니다 추락하는 와정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겨요 그거랑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도 한번 팟빵 가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어떨까 아 그래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내용 잘 들었고 이번 뉴스룸을 통해 가지고 독수리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게 된 거는 해양과 관련된 어떤 사건 사고와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건 아닌가 꽤 많이 했죠 꽤 많이 했죠 저도 모르게 디프가 굉장히 디프하게 원자력 발전소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청계천 가서 한번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흥미롭던 것 같고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2000년도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 우리가 살펴봤던 비극 제목이 뭐 있지? 크루스코 아 참 이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인가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영화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 영국 배우 폴린포스가 영국의 그 함장으로 나와요 구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러시아의 잠수함에 침몰이에요 어 어쨌든 영국의 어떤 함장으로 나와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제목이 뭡니까 어 크루스쿠입니다 아 제목이 크루스쿠야 뭐 약간 그것도 생각나네요 던케르크 아 던케르크 던케르크도 비슷한 게 있죠 약간 뭐 사실 배에서 민간 자랑 우리가 가야 되나 목숨 내라고 관심 있는 분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음 그리고 그냥 잠수함에 대한 영화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잠수함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투 특전 유주 보트부터 시작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상황을 알고 우리나라도 잠수함이 많이 있고 거기서 승조원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그분들의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함정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하다 못했지 밥이라도 더 맛있는 걸 주고 해준다고 하는 걸 들어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군인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응 응 응 알겠습니다 일단 2000년도 첫 번째 요약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팟빵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